묘한 큰 덕의 여성성의 성품이 꿈으로 보는 것 같이 온다 이 여성성의 성품이란 의식적인 성품이며 여성성의 성품은 창조성의 성품이고 여성성의 성품은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성품이고 여성성의 성품은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고 베풀어주는 성품이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며 여성성의 성품은 부드러운 성품이고 비폭력의 성품입니다. 여성성의 성품은 즐겁게 노는 성품이고 여성성의 성품은 싫은 사람이 없는 성품입니다. 여성성의 성품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성품입니다. 여성성의 성품은 불가능한 성취의 꿈을 낮에 깨어서 의식으로 꾸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이제 인류의 보편적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 남성성의 폭력적 성품에서 부조화적 성품에서 깨어나 여성성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추구하는 인류의 미래의 상은 바로 이렇게 여성성의 성품으로 문화가 바뀌는, 바뀌어나가는 역사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모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여성성의 성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